안녕하십니까 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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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레곤 반지 게임을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빨강룡이다 나는 빨강룡이다 너희를 잡아먹겠다 나는 오랑룡이다 내가 일을 갈거야 나는 오랑룡이다 우기 다운 우리가 반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걸로 하는거 어때? 반지? 오늘은 엄마 아빠한테 이걸 가지고 놀고 게임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놀께요 게임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드릴께요 어떻게 하면요 얘를 아무 색이나 골라서 잘 안집어주면 이렇게 떨어뜨린 사람은 진거고 여기다 넣은 사람은 이긴거에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 채원님 시작 시작 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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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바닥에 떨어뜨린거 할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도 너무 잘하는 rectangular 없어 야 오äs아 나 진짜 내가 손으로 담은거 아닌데 얘가 다 맞았어 에 이거 내꺼야 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단은.. 세 개, 두 개 같은 색깔.. 두 개 이러면 태희 생기네 오! 태희 이겼다! 아.. 아.. 어? 나 지금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어? 어? 오, 예! 나 두 개 야! 오, 넌, 나 진짜, 손으로 담은 게 아니라, 얘가 다 맞았어 unas 4개 오, 나는 세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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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곤 반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나중엔 더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빵길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 사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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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